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10가지 조언 멈춰진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멈춰진 시계가 우리 삶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멈춰진 시계처럼 안주하는 삶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멈춰진 시계에서 벗어나 나를 변화시키는 10가지 조언을 제시합니다. 이 조언들은 단순히 성공이나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1. 버리는 일부터 시작하라. 쓸데없는 것은 소유하지 않는 일. 바로 이것을 습관화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그별 시간 때우기 식으로 만났던 인간관계도 산뜻하게 정렬 필요가 있다. 2.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라. 쓸데없는 잡담이나 나누면서 시간을 죽이는 것보다 책을 읽는 편이 훨씬 생산적인 일이다. 3.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부터 하라. 행복의 기준은 자신이 만들어라. 평범하긴 하지만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이다. 4. 건강한 몸 안에서 자라나게 될 무한한 가능성을 떠올린다면 행복도 그리 멀게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4. 계획보다 50% 여유 시간을 잡아라. 하루 활동하는 시간 중에도 일의 능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게 마련이다.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내 그 시간 내에 하루 처리할 업무의 대부분을 해결하라. 5. 단순하게 생각하라. 무슨 일이든 단순하게 생각하면 중요한 부분에 자신의 능력을 집중시킬 수 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쉽게 생각할지 방법을 궁리하면 어느 순간 집안 사정처럼 환히 꿰뚫어보게 될 것이다. 6. 쉽게 그리고 즐겁게 일하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곧장 행동으로 옮겨라.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즐겁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일에 뛰어든다. 지금이라도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해보자. 7. 나만의 능력을 찾아라.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이라도 스스로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나만의 능력이다. 능력은 단시간에 생기는 게 아니다. 꾸준하게 노력할 때 이룰 수 있다. 8. 목표는 구체적으로 숫자화 시켜라. 목표는 나는 할 수 있다. 나에게는 그럴만한 힘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세우는 게 효과적이다. 9. 이왕이면 목표를 숫자화 시키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결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1% 정도라면 누구나 쉽게 부전할 만한 수치다. 매일 1%의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한다면 한 달 아니 1년 후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9. 일을 인생의 수단으로 삼아라. 일은 인생의 수단일 뿐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 언제든지 회사를 박차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웬만한 일은 대소롭지 않게 할 만한 배짱이 생기지 않겠는가? 10. 자신감과 노력이 뒤따르는 그 정도의 배짱은 일상의 여유를 선물해 줄 것이다. 10. 한 가지 일에만 집착하지 말아라. 한 가지 일에만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하라. 단지 하고 싶다는 이유로 자신을 몰아치는 동안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진정한 재능이 그대로 잠들어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삶의 길. 변화하는 매일. 매일 같은 길을 걷고 같은 골목을 지나도 우리가 경험하는 하루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햇빛이 가득해 눈부시고 다른 날은 비가 내려 세상이 흐려보이기도 하며 바람이 눈을 씻고 우는 날에는 길을 걷는 것인지 바람 속을 해치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골목의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꽃을 피우고 때로는 잎을 튀우며 계절의 변화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죠. 나무의 가지가 무성할 때도 있고 다시 휑하게 비워지는 모습으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매일을 같은 듯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서고 저녁에 돌아오는 것은 같지만 겪는 강점과 경험은 매번 다릅니다. 슬픈 날이 지나면 마치 비운 뒤 맑게 깬 하늘처럼 기쁜 날이 찾아오기도 하며 행복한 순간 뒤에도 피할 수 없는 아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에서 때로는 서두를 이유가 생기기도 하고 주저앉고 싶은 날에는 다시 일어설 이유를 찾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을 같은 듯 다르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즐겁게 살아갑니다. 살아오면서 위험한 길을 걷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빠르게 꿈을 이루는 길을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먼 길을 돌아왔지만 결국 나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가끔 다른 쉬운 길들이 유혹할 때도 있지만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길은 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이제는 갖지 못한 것들과 가지 않은 길들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잃지 말아야 할 것들을 지키는 것에 더 집중하려 합니다. 나이가 들어 한 가지를 더 얻으려 할 때마다 또 다른 것을 놓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오래도록 지키고 싶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걷고 같은 날을 살아도 삶은 언제나 다릅니다. 각기 다른 크기의 햇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하루하루도 결코 같지 않습니다. 나의 길, 나의 선택, 나의 행복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변화와 불확실성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는 언제나 삶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미래에 대한 꿈을 품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과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동안 종종 삶의 변화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바로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라는 명언에 담긴 메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는 말은 삶의 본질적인 두 가지 태도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현재 우리의 행동과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꿈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줍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큰 그림을 보며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꿈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장애물과 실패는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강인하고 지혜로워집니다. 한편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는 말은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며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매 순간을 마지막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하고 우리의 열정을 추구하며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 태도는 서로 상반되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필수적인 균형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동안에도 현재의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 꿈을 실현시키는 데 필요한 기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면서도 장기적인 목표와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실천하는 삶입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매일의 작은 성공을 축하하며 자신감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며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결론으로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는 말은 삶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명언을 통해 우리의 꿈을 추구하면서도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삶의 태도는 우리에게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선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원칙을 삶에 적용하여 매 순간을 충실히 살고 우리의 꿈을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시간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생과 관계의 변화를 껴안으며 삶이란 변화의 연속이며 인간관계 역시 이 변화의 무한한 소용돌이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는 죽을 만큼 사랑했던 사람과 어느 날 문득 모른 척 지나치게 되고 한때는 서로의 비밀을 속삭이며 밤을 지새우던 친구가 이제는 연락조차 하지 않는 멀어진 존재가 된다는 것을 경험한다. 또한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던 이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느덧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사이로 변모하는 것을 목격한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며 인생의 흐름 속에서 이 모든 것이 결국엔 지나가는 순간에 불과함을 깨우쳐준다. 우리는 변해버린 사람을 원망하거나 떠나간 사람을 애써 붙잡으려 하지 않아야 한다. 인생의 계절이 바뀌듯 봄이 가고 여름이 오듯 사람들과의 관계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레 변화한다. 우리가 위도적으로 멀어지려 하지 않아도 스쳐 지나가야 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마련이다. 반면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곁에 남아준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나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이들에게만 시간과 마음을 쏟아야 한다. 꽃처럼 아름다운 우리의 시간을 상처받으며 힘들게 보내는 것은 결코 필요하지 않다. 인생은 또한 실수와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기까지 수천 번을 넘어져야 하듯 우리 역시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며 성장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겪는 실패나 실수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귀중한 경험이다.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은 너무 이르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며 가장 큰 불행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우월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뽐내더라도 결국 우리 모두는 같은 하늘 아래 숨을 쉬는 존재들이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우리는 모두 하찮은 생명체에 불과하며 아무리 키가 크거나 빠르다 해도 자연의 일부분일 뿐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겸손과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우리는 자신보다 못난 일을 짓밟거나 더 우월한 일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신 이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는 하늘 아래 같은 존재이며 우리 각자의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관계와 경험은 우리를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진정한 사랑과 인간다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한다. 사랑과 인연 그리고 성장의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참된 가치와 행복을 발견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궁극적인 교훈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과 관계는 계절의 변화와 같다. 봄의 신선함, 여름의 열정, 가을의 성찰, 겨울의 고유함을 경험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한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 자신을 거울로 비추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결국 인생이라는 여정을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